온아 밥 먹자 밥 먹읍시다 배고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금숙입니다 오늘은요 갈치 갈치 무 넣구요 갈치 조림 했어요 국물 좀 넉넉하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세송이버섯 볶았어요 여기다 굴소스 조금 넣었어요 굴소스 조금 넣고 볶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홍햄 추억의 분홍햄 여기다 청양고추 몇 개씩 올렸어요 그러면 칼칼하니 맛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열물김치 맛있게 익었어요 여러분 맛있게 잘 익었어요 그리고 얘는 둥글레 둥글레 물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 덥지요 여러분 더울때 조심하세요 더위 먹으면 큰일 나요 식사도 잘하시고 저처럼 아 배고픕니다 알겠다 여러분 홍미당 홍미도 넣고 율무도 넣고 뭐만거 다 넣었어요 보리도 넣고 현미도 넣고 사납하게 먹으면 더워진다는 것 같아요 오늘의 중앙을 준비해볼까요? 주릅이 조금 작아서 두릅이 조금 작아요 맛있게 잘 어울리죠 맛있어요 여러분 설탕을 뿌려줍니다. 분홍소시지를 한번 먹어볼게요. 오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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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갖다 먹어야지 같이 가요 여러분 운동실에 있더라구요 이제 자와요 자라볼까 이제 너무 지저분해 보이죠 굴소스 넣자 굴소스 넣자 굴소스 넣자 아 음 음 음 노은이는 꼼짝도 안하네 여러분 노은이는 꼼짝도 안하네 여러분 노은이는 안와? 응? 응? 음 음 음 왔어? 노은이 왔어요 뭐하고 이제 와? 응? 노은이 음 여러분 갈치나? 갈치가 엄청 많아 음 제주도가서 여러분 왕갈치 먹고싶어요 음 엄청 비싸죠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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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다 찍어! 열어봐 엄청 많아 음 맛있어 조금 해서 여러분 먹을 것도 없는 게 가시는 더 많은 것 같네 죽여먹을까 하다 여러분 너무 먹고 싶어서 음 잘 엮어졌네 갈치네 여러분 조금 맵게 졸였어요 청양고추도 향색에 넣고 매운 고춧가루도 넣고 그랬대 이거는 좀 매콤해 맛있어 밥주유 밥주유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렇게 넣을 때 손으로 넣을 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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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좀 더 먹을까? 먹나?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라먹어라 잘라먹어 잘라먹어라 foci 음 음 음 음 음 음 요거는 알타리 먹어야 돼요.. 약간 느끼하니까 저는 김치 없으면 밥 못먹어요. 김치 있어야 돼. 음 요새 여러분 오이소백이 늦었죠? 다 먹어야 되는데. 근데 혼자사람이 여러분 오이소백을 다 못먹어요. 애들 해줘도. 안했는데 아쉽네요 여러분. 음. 고춧가루 고춧가루 무가 어디 갔냐 다 먹었다 다 먹었어요 여러분 고춧가루 마주먹을까? 응? 마주먹어 다 먹었는데 개포린다 안돼 엄마 이거 엄마 만어 안돼 안돼 개포도 배불러 물을 말아보자 땀 마주가 마주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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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나잇